왜 이래요? 어디 아파요? 형은 진짜 사랑받을 줄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왜? 헤어지자고 있잖아 너 살아날 줄은 모르는 것 같아 형 형 형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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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랫동안 세상을 다해 영웅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뭔가라면 할수록 영웅은 불행해져는 것 같아 난 사람을 제대로 좋아하는 법을 몰라 근데 처음부터 네 의심이 깨어들면 안 되는 거 같아 이 년기를 지우지 못하는 그대로 거절해야 돼 누군가의 모습에서 너를 볼 수 있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했어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알고 나면 난 니가 힘을 배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 혼자서 벌금을 구애리로 하자는 것 같아 너무 좋았어 Or are you the same? 나 있으면 좋겠어 죽여도 기다려 죽여도 못할까